마틴의 기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를 바라는 마틴의 기타 그 안엔 지난 179년 동안 마틴이 고수해온 불변의 철칙이 깃들어 있다 이의 기타는 가장 높은 두 명의 기타 그의 기타는 사회의 기타 이 디자인의 제작이 그의 ancestors의 형태로 그의 역사의 형태로 이 드래그가 한 번의 언제나 유가로 아주 연락한 것입니다 이 디자인에 그의 old 아직도 이 사회의 형태로 그들에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형태로 이것이 좋습니다 이 사회의 형태로 최고 품질의 기타를 만드는 세 가지 조건, 기술, 디자인, 그리고 재료. 그 중 재료는 기타 제작의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요소다. 마틴은 매년 세계 25개국에서 직접 원목만을 구입해 사용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좋은 톤을 얻을 수 있는 요소다. 그래서 여기 뒷부분은 3개월까지 몇 년 정도의 수준을 얻을 수 있는 요소다. 원목은 두께와 강도 등 각 특성에 따라 길게는 5년 동안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습기가 있는 나무를 쓰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타의 변형이 오기 때문이다. 기타의 품질은 원목이 가진 고유의 나뭇결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좋은 목재를 선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목재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 마틴은 기타의 앞면과 뒷면, 측면 등 각 부위별로 평균 6가지 이상의 원목을 조합해 하나의 기타를 만든다. 바로 이 각기 다른 목재의 아름다운 조화는 마틴의 기타가 지닌 숨은 경쟁력 중 하나다. 이 각기 다른 목재의 아름다운 조화와 규모의 아름다운 조화와 규모의 아름다운 조화와 재료가 준비되면 기타의 측면을 만드는 장인 레디 페넬 씨의 작업이 시작된다. 먼저 기계의 압력으로 나무의 굴곡을 준 후 다시 손을 이용해 굴곡의 정도를 조절한다. 이 작업에 사용되는 최고의 도구는 그의 눈과 손이다. 이렇게 똑같은 굴곡의 두 개의 측면이 완성되면 양면을 고정한 다음 15분 동안 틀에 끼워 건조시킨다. 그 후 측면에 접착제를 발라 기타의 윗면과 뒷면을 접합한다. 그리고 30분간의 압착 과정을 거치면 기타의 몸통인 보디가 완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틴은 현재 약 15가지 디자인의 보디를 제작하고 있다. This is one of the older wooden forms for making the 14th fret dreadnought guitar which we originated in 1916 and began making under the mark name in 1930. 드레드넛은 1930년 마틴이 개발해 생산한 보디 디자인 더 큰 음향을 내기 위해 클래식 기타보다 넓이와 길이를 늘려 만든 드레드넛은 현재 세계에서 통용되는 통기타 형태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179년 전통 기타명가 마틴의 제작 기술은 세계 기타 시장 안에서 혁신 그 자체로 통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